찬작이 고통! 우와! 내 푸들 둘이 지금 나와서 쓰고 있어. 어느 쪽부터 읽어볼까요? 손! 넷이는 모기를 의인화했어요. 네. 눈물 흘릴 수도 있어. 알겠어. 시작하세요. 다 공감할 수 있을 거야. 말이 많아. 말이 많아. 모기, 송준형. 모기야, 넌 왜 내 볼에 뽀뽀하니? 맞아, 울 것 같아. 이거 임팩트 센데요? 임팩트 세다. 오기야, 넌 왜 내 몸이 뽀뽀하니? 오기야, 발가락만은 참아줄래? 아무리 십자를 만들어도 간지러운걸? 그래도, 나에게 뽀뽀해지는 건 너밖에 없구나. 나에게 뽀뽀해지는 건 너밖에 없지. 아, 내 촌촌이요. 여기까지입니다. 형이 아직까진 내가 보기엔 1등이야. 한 명 중에 1등이야. 작사가 한번 보자. 얼마나 그 작사를 한 사람인지. 사랑을 했던 작사 작곡, 비하의. 모기를 사랑의 비유였어요. 제목, 모기. 당신, 나를 괴롭게 하네요. 몸부터 마음까지 가렵게 하네요. 밀어내려 애를 쓰고 저버리려 밤을 지새우지만 당신 없이 내 세상 멈춰버릴 것 같아. 그 사람 머물다 간 자리 당첨할 때까지 긁어내봅니다. 잘 썼네요. 잘 썼네요. 역시. 자사 같네요. 그러면 송윤영 씨의 씨가 우수했습니다. 한 분, 두 분, 세 분, 네 분, 네 분입니다. 김한빈 씨의 씨가 우수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딜러 économique див용, 위치. 응, 하나, 궁극기. 하나, 둘, 셋. 아, 아이들이 tienen 부대인다. 저 당일 운동 강화음에도 의심으로ичего 되겠네요. 지금 바로 다 네가 이쁜다. 다 됐습니다. 고AND한 전선 준비VPN이 나와서